일단 변환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그림판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웹핏 파일을 이 그림판에 끌어오세요.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왼쪽 상단에 있는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를 클릭하고 JPG 또는 GIF 또는 PNG 확장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PNG를 선택해 볼게요. 사진 폴더에 저장. 간단하죠? 이 웹핏이 변환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포토샵이나 포토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 웹핏은 뭐고 도대체 왜 변환할까요? 웹핏은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확장자고요. 다른 이미지 확장자들의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거의 없는데 JPG나 PNG, GIF에 비해서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출시가 늦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블로그나 카페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불과 두 달 정도 사이에 이 블로그에서도 웹핏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웹핏 이미지를 블로그에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웹핏을 JPG나 PNG 같은 다른 확장자로 바꿀 필요가 없어졌고요. 혹시 웹핏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사용하시려면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그림판에서 변환하시면 돼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oli ん姑berry와 Sixth optimize Z queremos graffiti 독특한 파란 experienced Z 감사합니다.